짠 다 좋은데 아니야 팔굴은 별로 안좋아 아 케인 봐야되나? 퀄리티는 쩐다고 하던데 왜케 롤에 애정이 없지 맨날 올드컵땜에 트위치 끊겨서 그런거 아닐까 잘하네 진짜 애벼하네 뭘 먹어야되냐? 대체.. 빼나, 빼나 시킵니다. 짠. 으악! 아니, 완타 주지마 꺼져. 절대 안해. Never. I never like you. 아니, 완타 왜 자꾸 나와. 완타 꺼져. 엘리트 못 갈 것 같아요. 너무 약해요. 완타 추라이고만해. 안해. 안 돼. 안 돼. 왜 이따 구로 나오죠? 음. 안 돼. 히! 쉣다. 도저히 엘리스 갈 수 없는 덱이다. 아으야 카드도 이런거만 나오는데 어떡해 딱 이마값엔 뒤지는 덱이네 으아아아 진끈에 인공지능 달려있지 않을까 중요한 카드 태우도록 집을 나오면 어떡하지 뚱땡 컷 대 shel이 으아아아아아 아니 digga 참호 아 으아 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스태프들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이기지? 이걸로 어떻게 이뤄지로 이런건? 그리고 이걸로 어떻게 이기지? 일단 징근 안써 징근 쓸 일이 없다 네, 먹을 수도 있겠는데 터라 터락 선액...오... 갑자기 선액고 타락됐네 강화상태도 거지가 됐는데 잘됐다 으아...이...이런... 이거 완전 완타시드 아니냐 아쉽다 english 이렇게 그랬어 타락을 삼코고 몸박은 이코야. 애매해졌네. 손상 안걸렸을때 쭉 달려야되는건데. 손상 안걸렸을때 쭉 달려야될. 못먹었다. 실시간 떵락하는 완타딜. 손상 안걸렸을때 쭉 달려야될. 손상 안걸렸을때 쭉 달려야될. 손상 안걸렸을때 쭉 달려야될. 손상 안걸렸을때 쭉 달려야될. 아 내 참호 타락대기방 됐다. 손상 안걸렸을때 쭉 달려야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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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거 첨탑에 왜 저렇게 흉물이 많지 아니 지불말이 없네 이거 참아야 한다 쓰자 이거 아닌데 드로가 안되는데 배포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빰빰빰빰빰 강화할게 없어 전장 두개 강화할까? 제가 들고있던 영채가 어디에죠? 다행히 뱀 달빰 뱀 뱀 아 너무 밸런데 딜 안 나오잖아 이거 이러면 지옥굴이 저딴 데서 쓰러지면 안 되는데 이거는 쓰네코가 한 바조네 새시계 악마의 영상 개쓰레기 이벤트 진짜 한턴 쉬네 쓰네코 당황스러운 째려보기 당황스럽네 지우스 지우시 지우스 내다버리고 싶은 완벽한 타격 네 이제 영체와 슬슬 강화올.. 강화올릴까? 아니면 그냥 전투 장비나 강화할까? 타락은 결국에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데크 한 바퀴 돌리고 나섰을까? 형상의 해시계라 딜은 남을 듯 제자들이 가져가줘서 오히려 좋아 제자들이 가져가줘서 오히려 좋아 데크 달린다 앗 포식각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 취약 까먹었다 바리케이드 모함 리본모함 판도라 아니면 핵망치인데 핵망치가 낫겠지 에리트 1,2,3 가자 유물을 준다고 도이 바리케이드 흠 드롭고 이면 조금 위험하긴 하겠지만 엘리트 잡을 정도의 덱타워는 있겠지 내 영체화 이제는 내 영체화가 아니네 심으룩 엘리트 잡을 정도의 덱타워 엘리트 잡을 정도의 덱타워 진끈 강화가 안되있어 써넥고 기름 진하 부칼 백업주 엘리트 잡을 정도의 덱타워 아잇 징그놈들 흠 뭐해 영체허받고 체력 80 찍는 갓캐릭 포션 빼더라도 이거 잡자 유울이 너무 없다 아잇 징그놈 아잇 징그놈 아니 아니 괜찮아 오히려 좋아 아니 아니 괜찮아 오히려 좋아 완타가 너무 약해서 포식강 만들어주는 빠바리 어렵네 Jude 보고 영세가 덕분에 살았다 이제 안 살았다 아니! 아오... 다 뒤져 그냥 저격 개설하네 진짜 개위험하다 왜 닥댐인데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살살 때려 왜 닥댐인데 해식에 맞서야 했는데 클로스라인 충격파가 지금까지 안나왔는데 쓰자 아 완타 치울까 아 그래도 완타가 타격보단 쎄 아씨 타격보다는 좋아도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네 웬만한 애들은 다 타격보다 좋으니까 서순 별로 중요한 서순은 아니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괜찮아 아니 저격 개사라네 엄념 엄념 엘 알 발굴 영차 무릎표 카드 몰루표 카드 어 실수했다 엘 알 발굴 엘 알 침 엘 알 reper굴 참호가 더 빨리 떴으면 더 좋았을텐데 아니 코스트 갑자기 왜그래 그전에 잘 떴네 업보 업보 청산 한 턴 더 본다 우리 한 턴 더 한다 쥐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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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아 아 아 아 아 아 perché 좀 남았으면 좋합시다 피해를 493 줍니다 아 이 쓰레기 이벤트 킹감믹 아 오 호잇 까비 잡았다 이 정도면 아 불안한데 내가 이것 다 깎아와 접수 아 이거 포식 두 번 할 수 있었네 엄념 엄념 아니 영채화 인마 1 턴 4 영채화 뭔데 뭐 늦게 나오는 것 보단 낫긴 한데 발편이 게임 잘하네 아이고 코스바 이걸 쓸까 이걸 쓸까 달팽이 게임 왜 이렇게 잘해 내 타락 왜자꾸 내 타락한테 잘못한 거 있나 내 타락이 게임 잘하네 내 타락이 게임 잘하네 내 타락이 게임 잘하네 할 듯 고기 내 타락이 경청하는게 길쌍합니다 나 타락이 게임 잘하네 내가 날아가 우리 건배 나 타락이 박진가 아기 게임 잘하네 내 타락이 되고 나 타락이 나 타락이 나 타락이 나 타락이 안돼! 못먹었다 이스택 이스택 적갓 달팽이 한입 하는거보다 이스택 이스택이 더 중요하지 2힐 진어 아깝다 진어 필요한데 2힐 너 우리 멤버가 되라 2힐 프리즘이 있었으면 밀집가는데 3힐 3힐 닷 닷 쥐 닷 쥐 닷 쥐 형상에 복제 쓰는게 좋을까? 무감각에 복제 쓰는게 좋을까? 사실 어디다 써도 이김 영체화했어야겠다 또 쥐어 또 내가 이긴다. 손상이 걸려있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이제 소상이 없다. 순무네. 개꿀잼. 아 내 포션. 아니! 스킬 카드가 몇 갠데. 이 다 스킬인데. 스킬인데. 병체와 다 쓰자. 발굴은 차 못 쓰자. 심장 너무 불쌍하고. 여기서 지옥불쓰면 내가 지금. 뭐지? 편안한 등반이다. 이펙트 이틀 동안 하다가. 왓처 아크를. 일트하니까 참. 힘의 차이가 느껴집니까. 아니다. 일트 아니.. 아니지? 아닌가? 일트 아니었지? 죽었어 아까. 선했고. 왓놈. 가짜 아이언클르드. 가짜 아이언클르드.